2교시 언어의 기능 친교적 기능이에요. 여러분 친교적 기능도 별표 한번 쳐주세요. 친교적 기능도 별표. 다른 말로 사교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윤활기능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 뭔 얘기인지 알겠죠. 친구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 근데 진짜 웃겨. 근데 뭐라고 해줘야 돼요. 잘 어울린다. 진심이 안 나올 때 버벅거릴 때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들이 뭐가 된다. 친교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장난도 좀 심한 편이어서 학생들하고 친교적 기능을 잘 못하는 편이기는 해요. 특히 여학생하고 제가 모서리에서 딱 마주친 거야. 마주친 그 친구한테 어머 하고 놀라더라고요. 제가 친교적 기능을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놀란 거 아니야? 이랬는데 너도 충분히 위협적이거든. 이렇게 한 거야.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한테 너도 충분히 위협적이거든. 여전히 뭐예요? 이러고 가느라고 상처받았나 봐.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사실은 삐친적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되게 쿨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바로 뭐다? 친교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인사하는 거지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가장 오래된 친교적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많이 모였거든. 많이 굶었어. 많이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가장 궁금한 건 뭐야? 그 사람이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가 되겠죠.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가 가장 대표적인 뭐다? 친교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날씨와 관련된 것도 끝이 그냥 할 말 없으면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 말 없으면 아우 날씨가 추웠어요? 그게요? 끝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날씨 얘기도 뭐다? 친교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밥 안 먹어?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친교적 기능이냐 가마적 기능이냐라고 한다면 뭐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얘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뒤에 가서 뭐라고 배우냐면 쓰지 마세요. 상황 맥락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시간이 된 거야. 딩 딩 딩 딩 딩. 점심시간이야. 그 친구한테 쿡쿡 찔러요. 점심 안 먹어? 그 말은 뭐하자는 얘기야 나랑. 나랑 먹자는 얘기죠. 그럼 무슨 기능? 아까 내가 말했어. 말을 했고 상대방이 따르기를 원하니까 무슨 기능? 그렇지. 가마적 기능이지. 그렇죠? 그 친구랑 밥 먹고 이제 막 아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나오는데 친구가 지나가. 지나가길래 오? 절수야. 밥 안 먹어? 나는 사실이 네 밥 먹었는지 안 궁금하거든. 난 내 배가 불러 너무. 근데 그냥 말은 보내긴 뭐하니까 밥 안 먹어? 라고 한 거야. 이건 무슨 기능이겠어요. 그렇지. 그때는 그냥 친교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능도 뭐할 수 있구나. 달라질 수 있구나. 그 얘기예요. 아셨죠? 끝. 아셨습니다. 아멘